안녕하세요 우준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제가 튜닝을 보게 됐어요. 제가 지금은 빨간색으로 튜닝하고 있어요. 자 이렇게 부스터 속에 자 제가 또 탱크를 또 자른 게 아니라 아까 잘라놓았죠. 이제 이쪽 바퀴에 또 붙일게요. 자 이제 됐죠? 자 제가 다시 이쪽까지 튜닝을 해버리겠습니다. 하고 싶은 분들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. 다음에는 제가 스타렉스 튜닝 보여드리겠습니다. 짜잔! 완료되었어요. 스타렉스. 마 아니고 그랜저. 자 이쪽에서 이쪽까지 완료되었으니까 이제 또 다음 테이프 갖고 검은색 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6명 된 거 축하해요. 그리고 저희 영상이 잘되게 보태주신 아 그리고 더우피규어 때문에 구독해주신 분들 더우피규어의 패키지를 드립니다.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. 검은색 퀼로 이렇게 빨리 달리게 보여줘. 이제 또 딴 테이프로 또 이쪽까지 완료 되었는데요. 이제 제가 검은색 가지고 튜닝 하겠습니다. 테이프로. 이렇게 예쁘게 해주겠습니다. 자 완료되었습니다. 이게 바로 그랜저 N. 실제로는 없습니다. 이 차량이. 아 그런데 그랜저 N. 좋네요. 일단 어쨌든 마무리하고 다음 3부 편에서는 제가 이쪽에서 색깔을 다 바꿔 보겠습니다. 제가 다음에는 이 색깔 무슨 색깔로 할 거냐 하냐면 빨간색과 검은색판 할 거예요. 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자 바이 바이.